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이 주로 비핵화 협상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주고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김성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일정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 5일 일정을 소화합니다. 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3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와 덴마크와의 정상회담과 유엔사무총장 면담 등의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4일에는 유엔총회에 참석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각오를 공유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네, 역시 관심은 한미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는데 민감한 현안들이 많은 상황이죠? 네, 한미 양국 정상은 비핵화의 방법론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곧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해 양국 사이의 공조를 확인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호르무주의 파병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일 두 정상이 만날 기회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만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인다면서요? 네, 현재까지는 만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출국길에 오르면서 일본을 언급했는데요. 한일 관계 때문에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안보 동맹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가 종료를 결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갈등 상황을 두고 미국의 중재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서 데이비드 스틸렐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한일 갈등 해소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관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25일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네, 북핵 문제를 두고 한미일 비공식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네, 외신들은 유엔 총회 기간인 24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들이 비공식 협의를 갖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그리고 다카자키 시계키 1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들이 처음 해동하는 것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